6G의 시대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첫 경영행보로 6G 개발 연구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도 6G 기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음을 시사합니다. 6G는 5G의 최고 속도인 20기가 BPS보다 50배 빠른 1테라 BPS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는 125기가바이트의 대용량 영상을 단 1초 만에 전송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해상과 공중을 포함해 지구 어디서나 끊김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5G의 도달 범위가 120m인 반면 6G 전파의 도달 범위는 지상 10km에 이릅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빌리티부터 원격 로봇 수술까지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론적으로 6G 통신을 통하면 5천억 개에 달하는 기기가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겨고지 등 지구 어디서나 끊기지 않는 초연결 통신을 위해선 위성 간 통신 기술이 필요합니다. 적에도 군집 위성이 서로 인공지능으로 협업해 지상기지국의 커버리지 음영 지역을 바로바로 없애는 기술입니다. 중국 화웨이는 세계 100억 개의 로봇을 차세대 통신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UAM 시장은 6G로의 전환과 함께 가장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UAM은 전기수직 이착륙기 EV토를 활용해 저고도에서 이동하는 교통체계로 활주로가 필요 없고 배터리와 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한 교통수단입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초로 첨단 항공교통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G3AM의 출범을 주도했으며 서울시는 UAM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6G의 상용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예상되며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이미 6G 주파수 표준을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 경쟁은 지난 3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퀄컴은 세계 최초로 6G의 필수 조건인 기가 미모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